안녕하십니까. 주변 잘 보내셨고요. 잘 보냈습니다. 뉴스 맛잔볼래요. 무슨 준비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의 주역이신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원 발사체 개발 연구 본부장님이 지난 12일부로 본부장직을 도련 사퇴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숨겨있는 뉴스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고정환 본부장님은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이 사실상 해체됐다면서 이대로는 누리호 3차 발사와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 산적한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사퇴를 하셨어요. 왜 그 해체했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연구원들이 한 2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완전 고급 인력 아니에요? 최고의 국내 최고의 전세계로 봤어도 정말 최고 엘리트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고작 6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다 쫓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장PD 영상 좀 틀어주세요. 누리호 관련 영상이요. 장PD. 지금 이분이 고정환 개발본부장님이신데 12일에 사퇴하신 분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해체를 했는데 지난 11월 23일 날 윤석열 정부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연설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날 로드맵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돌연 연구소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누리호 발사체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지만 사실상 많은 주변 강대국들은 이게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했을 때 이걸 발사를 해서 호주 앞바다에 있는 정확한 위치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 미사일이 발사를 해서 탄두에 있는 더미 탄두가 정확히 그 위치에 떨어져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걸 회수해오는 대단했네.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몇 나라 없습니다. 북한도 겁먹었겠네. 그럼요. 미국하고 일본은 더 하고. 그렇죠. 주변 강대국들이 이렇게 한국의 많은 기술이 발전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발사체 연구를 돌연 해체해버리는 이유가... 그런 연구 인력을 왜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발사체 연구를 해체하기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일론 머스크 측하고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 보시면 일론 머스크 측하고 화상 대화를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일론 머스크 측이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후시탐탐 보고 있었구만. 그렇죠. 저희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섹스에 나오는 기술이 민간 로켓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이었는데 그 부분을 누리호가 일정 부분을 뛰어넘는 기술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정부와 기밀히 접촉을 하면서 외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알 수가 없는 거네. 알 수가 없지만. 갑자기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그 고급 인력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 아니에요? 연구 개발 조직. 이게 사실상 해체되면 향후에 누리호 사업은 진행이 못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주 산업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조직을 축소해서 차세대 발사체 사업당, 소형 발사체 연구부 등으로 축소해서 조직을 개편을 한 거예요. 세 명. 여섯 명. 여섯 명. 259명에서. 그러니까 250명에서 여섯 명 남겨놓고 다 해체시켰다. 희한하네. 그걸 더 증언하고 더 우수한 인력을 끌어와도 모자란 것인데. 그럼 아까 윤석열 대통령 말로는 우주의 꿈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거머쥘할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네요, 완전히. 두 번째 이유로는 기시다와 해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비공개되어 있고. 전반에 뉴욕가서도 만났고 그다음에 또 뭐죠? G20에서도 만나죠. G20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뭔가 일본에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알아서 지금 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가 안 돼 있어요. 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일본에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발사체를 위해서 한 8천억 정도의 계산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기술을 빨리 발전시켰는데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헛돈을 들였다라는 걸로 폄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국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다른 나라와의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우주산업은 향후 우리가 먹거리 산업이에요. DJ 때 IT 발전시켰듯이. 문재인에서 그걸 이제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주산업 향후의 먹거리 산업인데 이것을 거기에 있는 핵심 브레인들 250명을 다 쫓아내고 해체한다. 그리고 또 아까 커피.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가 또 뭐였고. 이것도 아까 커피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커피 이거. 이 사진은 이제 누리호 발사. 2차 발사에 성공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연구원들한테 지난 이게 한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아, 올해죠. 올해 한여름에. 떼약볕에 저렇게 연구원들을 줄을 쓰게 해서 커피차와 쿠키차 두 대를 보내서 연구원들을 줄을 쓰게 한 다음에 저걸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홍보를 했던 사진인데 이때 이제 연구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나 봐요. 뭐 보너스를 주려면 주실 것이지 더운 날 사람들 줄 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구원들을 축하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조차도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김건희 여사가 하신 아이템이 아닌지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생각이 지금 좀 전에 김종대 의원도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과 러시아, 중국. 여기서 한국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구한말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대한 기술을 스스로가 해체해버리고 연구원을 해체해버리는 순간. 아무래도 안 된다 진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한반도에 침략을 할 때 북한을 침략을 할 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허락받지 않겠다. 평양에다가 미사일 쏴봐야.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해체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병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존 언론에서 제대로 다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뉴스 코멘트에서 계속해서 김 기자께서 추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렇게 축소해서 만든 소형발사체 연구부에 혹시나 검사 출신의 어떤 관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법사, 무당 출신이 들어가서 또 그걸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또 혹시 더 나아가서 천공의 지시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 정보에 대해서. 우주 산업이라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나오니까 윤석열한테는 우주의 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 말이 상당히 거슬리던데. 일론 머스크하고 한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커넥션 뭐 있겠어요 상당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공우주 기술을 아까도 고정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 기술이 항우연에서 연구를 했지만 향후에 카이라든가 아니면 한화 쪽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기회를 못하게 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일론 머스크 관계를 더 추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한테 안 주고 해외 기업한테 우주 발사체 엔진을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엔진을 사다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 진짜 걱정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간단히 짚어볼까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학 학생들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좀 만나자. 면담 요청을 한 거죠.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는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우가족들의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당 의원들에게 전지성 위대위원에게 이야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들이 하는 이야기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무엇이니까. 막말 내내 등호 시체팔이 한다고 역할과 세월하라 같은 길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 찾아와라고. 우리 국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정방이라면. 사람이라면. 송방부와 뇌가 달려있고 심장에 있고 두 눈에 있다며. 자식이 두려워하면 안 되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대멋을 막아버리라. 국민의힘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러 찾아왔습니다. 절교하네요 우리 학생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네 16일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저희도 생중계를 하고 곧바로 제가 또 이걸 쇼츠로 만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저거 만들면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저 젊은 친구들 6명이 대낮에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들어가면 잡힌다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알았고. 무모한 짓인지도 알면서 그걸 행하면서 저렇게 울부짖는 젊은 친구들의 어떤 저런. 무슨 마음 때문에 저럴까요 저 친구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고 하는 저 아주 순수한 그 마음이 있건데.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무기력감 같은 걸 느꼈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분이 눈물 납니다라고 채팅방에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서. 학생 시절에 학생 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분들은 과연 저 영상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지.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반성과 성찰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영등포에서 연행됐다고 풀려났습니까. 그 다음날 촛불집회 때. 왔더라고. 촛불집회 때 하고 있는 도중에 사회자께서. 지금 방금 6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그중에 한 친구가 또 올라와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용기 있는 대학생이네요. 네. 절교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울컥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선 기자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 뉴스 마침볼레에서. 특히 누리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간 것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커먼트에서 계속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구락했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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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